아 다른사람이구나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FIGHT! 치킨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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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아 반응 개빨라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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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rep 우아 너무 기술이 좋아졌어 좌우 쓰 어? 와아 다다 대박네 아 아 앉은 자세 개 아쉽네 아 와 아 아 아 아 아 아 야 왜이래 대단하다 대단해 아 왜 와 아 진짜 팩 너무 좋은데요 저기 하단 안뜨고 저게 된거부터 짤짤이 싸움이 너무 좋은데 잘하네 야 진짜 개사기 야 이럴 때 많았네 와 진짜 대회 때 와 저런 기술도 생겼어 저렇게 하면 진짜 어떻게 하냐고 대회 때 와 와 왜 맞아 와 말도 안 돼 이 사람 보니까 본인 딱 딜캐 들어올 타이밍에 짠선으로 끄네 그거를 파악해야 되는데 어 어떻게 하냐 없어 이겨낸다 안좋아 아씨 으아 오티벌스 아 진짜 하루종일치네 팬같은 애들은 아 말도 안 돼요 진짜 아니 저렇게 어거지로 다 데려가면은 어떻게 싸우면 이기냐고 이걸 아 아